허재환 연구위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은 순환매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중인 것 같고요.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순환매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뭐 하나 올라가고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순환매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면 경기 관련주 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또 바이오가 되네? 바이오가 좀 스물스물 내려가니까 또 IT가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순환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이 예상한 대로 가곤 있지만 그 크기만큼은 내 생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난 연휴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우리도 봤습니다만 이른바 분노의 소비 네. 그거 진짜 일어난 건 맞는 거죠? 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이번에 황금 연휴 전에도 사실 일부 백화점 명품 매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5월 달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런 게 좀 세게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분노의 소비 또는 보복성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분노의 소비라는 말은 좀 어감상으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약간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소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워낙 이제 한꺼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표출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사람들이 화난 듯이 소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소비 중에도 우리가 흔히 그냥 뉴스에서 보기에는 무슨 명품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다. 그렇긴 한데 뭐 대체로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소비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소비 테마나 이런 건 좀 없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일상으로 가기는 약간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길거리에도 이제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눈에 확 다 들어오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위축되었던 명품 소비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소비란 혹은 보복 소비란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시점은 지금은 분명히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아마 일어날 것 같고 그때를 잘 또 노려서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뭘? 아 주식 투자요? 저는 주식 투자죠. 그럼 제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좀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가장 키 포인트인 것 같고요.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같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확 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번 위기로 인해서 특히 온라인 쇼핑 쪽에서도 쿠팡이 완전히 새롭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음식 특히 신선식품을 운반하는 업체들이 이번에 완전히 또 판을 새롭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들 온라인 온라인 하지만 특히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그나마 쓱딱함처럼 강점이 있는 신세계 같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나름 굉장히 큰 부진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통 쪽에서? 네. 유통 쪽에서는 좀 그렇고 백화점 쪽에서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또 명품 매장 쪽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이 또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랑 좀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명품의 강점 있는 회사가 뭐예요? 신세계죠. 아무래도. 신세계가 수입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요. 신세계 인터내셜인가요? 그렇습니까? 신세계랑 아까 쿠팡은 주식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신세계네? 네. 습타콘도 신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계열입니다. 그렇습니까? 롯데는 같은 유통 공용이라고 하는데 롯데는 그런 쪽에 좀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위주인가요? 네. 여전히 온라인이나 이런 어떤 추진 속도로 보면 따라가곤 있는데 격차가 좀 있는 거죠. 그 격차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오픈마켓 시장은 예전만 못합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한참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잘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은 그렇게 썩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그쪽도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되게 좀 시장 볼륨은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이게 경쟁력이 좀 치열하잖아요. 지마켓, 인터파크 다들 하다 하고 사실 그 업체별로 이렇게 색깔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지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 업체가 확 튀고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었던 롯데와 신세계는 확실히 이번에, 이번 사태 이후에 조금씩 명암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순환매에서 아직 안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순환매 이제 한 번씩 다 올라왔잖아요. 이제 올라갈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올라온 데도 많죠. 어디예요? 정프로는 다 올라왔나 봐 보니까. 다 수나 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딥니까 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뛰어넘은 업종이 있고요. 잊지 못한 업종들이 있거나. 뛰어넘은 업종이랑 알려주세요. 뭐뭐예요? 뛰어넘은 업종은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은 바이오? 아시겠지만 네. 바이오 업종이 어쨌든 올해 고점을 뛰어넘어서 이번 위기 이후 완전히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회복률이 빠른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음식료. 음식료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타당하고. 게임도 올랐죠. 게임. 게임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미 다 올랐죠. 거기에. 인터넷. 인터넷도 좋았죠. 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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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을 봐야 되는데. 덜 오른 업종. 은행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습니다. 은행 증권. 지난 중간에 크게 한 번 올랐었죠. 그리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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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기계. 기계. 뭐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섬유의복. 이런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유통도 최근에 조금 문제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계리는 좀 있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로 물론 이제 IT, 인터넷,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긴 하겠으나. 이런 업종들도 조금씩 힘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에서 컨택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언택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그런 IT나 이런 새로운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 내에서 또 이제 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증권이니 자동차계에서 이런 거는 그동안 안 오른 게 네이버 음식료 제약바이오가 좋아 보일 것 같은 글로 돈이 쏠린 거잖아요. 그럼 순환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거 오른 거 보고 나서 이제 여기는 좀 들어올랐으니까 여기도 한번 돈 넣어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까? 나는 사실 좀 안 그러죠.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순환매 이런 장세가. 나는 은행증 안 사고 지가 벌써 한 20년 됐는데. 자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순환매라고 하는 이런 장세 같은 게? 저는 상승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당위의 문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금융위기 터지고는 잘 안 나타났던 게 사실인 거죠. 그럼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또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 같은 모습들이 약간씩은 나타나고 저는 이제는 사실 대학바이오, 인터넷 이런 업체들이 좋긴 하고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사실 또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 정도로 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다른 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더론 업종들도 최악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의 어떤 PBR, 밸류에이션 이런 지표들이 0.2배, 0.3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좀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싸다. 매력적이다. 근데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0.2배, 0.3배는 아니지만 0.3배, 0.4배 정도 해서 되게 싸다고들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안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은행이 대표적인, 소장님 말씀하셨던 은행이 대표적인 게 그런 업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싸도 이 업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업종들인데 카카오뱅크가 다 먹어버린다는데 어제도 카카오뱅크 실적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나왔더라고요. 물론 다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는 지금 이 위기로 인해서 이 위기 이후에 좀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굉장히 또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조금씩 정책의 방향이나 돈의 흐름들이 바뀌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앞으로 세상은 계속 언택트, 인터넷, 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결국 구경제 쪽에서 이러한 언택트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하고 있는 업체들은 완전히 또 새롭게 봐야 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오고 있고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 또는 단기적인 큰 충격이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좀 바꿔놓을 가능성에 좀 더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주도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론 IT나 바이오에서 분명히 또 굉장히 좀 독보적인 업체들이 나오겠지만 은행 가운데서도 또는 유통 가운데서도 또는 자동차 내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변신해서 클 수 있는 산업들이나 업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큰 위기 이후에 업종별로 약간 갈릴 때 조금 더 먼저 앞서가는 업종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건 다 알고 또 금융 쪽도 카카오가 다 먹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켓쉐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새롭게 인터넷 뱅킹 쪽으로 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유통이 완전히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탈바꿈을 하게 되면 이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바켓쉐어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덜 올라있는 업종 내에서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업체들이 변화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훨씬 더 포텐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은행 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4대 금융지주 중에 변화를 시도할 만한 데가 보이세요? 은행은 저도 사실은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증권회사는요? 증권회사는 글쎄요. 유진주권 말고. 유진주자증권은 당연하고요. 변화하는 데가 이렇게 잘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부가 가이드라인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라이센스 주고 하는 산업이니까 사실 PBR 이게 0.3, 0.2라는 게 정부가 풀어주고 돈 많이 벌면 은행 너네 돈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수익이 축소되는 제가 한전이니 이런 데 절대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돈 좀 벌면 바로 전기요금이 이나 들어가요. 무슨 주주가치가 있냐. 그래서 큰 범주에서 보면 은행이나 금융산업도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의 JP모간 주가나 골만삭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나요. 전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만 혼내세요. 아니. 이게 혼내세요. 그래서 그냥 싸다고만 해서 순환매의 한 과목으로 이렇게 늦는 게 맞는가. 그런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허 의원님은 워낙 지금 저평가도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서도 뭔가 변신을 하는 과감한 혁신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 그 올드 이코노미 안에서도 확실히 돋보이고 그 이익들을 싹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은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은행이 좀 오르면 어떡하지? 아니요. 저도 회장님 말씀처럼 규제 산업이 되게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위기 이후에 조금 바뀐 거는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바젤3 같은 규제 같은 것들을 약간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도 미국의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구제금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배당은 물론 계속 많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특히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번 위기 터지고 이게 페드나 연준이 요정성 공급을 많이 해주지만 결국 은행들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데 자기 자본 규제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이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물론 규제 산업이다. 그리고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규제 산업의 강도가 약간씩 약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가요? 미국의 은행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미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돈 가진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이번에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그러면 정부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정부의 영향이 커지지만 정부가 쏘는 돈을 은행이 어쨌든 대출을 해줘야지만 직접 지원해주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출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또 대출 롤오버도 하고 또 리파이낸싱도 하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은행 규제 완화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다 완화해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규제가 강화됐던 흐름이 이번에 약간씩 깨지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구제금융 주고 이러면서 배당 같은 거 자사주 매입 같은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들은 특이하게도 정부가 배당은 OK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 산업이 잘 될 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위기로 인해서 규제 산업의 어떤 그런 강도들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출이 중소기업들한테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잠시든 또는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좀 풀릴 가능성이 의외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남들 다 아는 이런 업종들보다도 의외로 이런 업종들에서 주주 가치가 예전보다는 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서 추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 많이 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덜 오른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혁신의 냄새가 나는 이런 친구들의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 가운데 예를 들면 자동차나 유통이나 이런 데서 유통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쓱 거기 쓱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세요. 아니 뭐 이왕 할 걸 왜 이렇게 쓱 좀 넘어가려고 그랬죠. 쓱이니까 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동차가 된 데는 그러면 뭐 저는 자동차 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근데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특히 유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자동차들은 신용등급이 정크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독일이 그래서 계속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저는 현대차나 도요타 같이 같이 완성차 중에서도 다 라인업을 갖춘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이나 이런 업체들 중에서 업체들 몇 개 죽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떨 때는 세단이 좋았다가 지금은 또 SUV가 좋았다가 지금은 또 전기차가 좋았다가 또 한때는 또 갑자기 또 수소차 얘기가 나왔다가 이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근데 이거를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현대 도요타 그러네요.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전기도 하고 수소도 하고 특별히 뭐가 집중하지 않고 거의 전제품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좋을 때는 당연히 테슬라가 좋긴 하겠지만 이러한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뒤처지는 유럽이나 일부 업체들이 더 망가지거나 굉장히 부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의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응은 가능하다. 현대차를 좋게 보시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자동차 산업 다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 계속 전기차만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물론 긴 추세는 그리로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라인업을 가지고 어떠한 위기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모습은 또 저희가 지금 보는 거랑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혁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사실.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을 직접 챙기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M&A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일단 나는 굉장히 멋있어졌더라고 엊그저께 내 친구가 무슨 회사 임원인데 G90 말고 G80을 자랑한다고 나를 한번 태워줬어요.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너 대표이사 됐냐? G90을 몰고 나온 줄 알았어. 앞에만 딱 보고 차가 전에 왜 G80보다 훨씬 더 뭐랄까 있어 보여요? 타고 싶은? 그래서 아내를 타봤더니 아내도 되게 깔끔하고 뭐랄까 좀 덜 럭셔리해 보인다고 할까? 덜? 더 럭셔리해 보인다. 근데 타는 사람이 내 모르게 차 좋냐? 나는 2차 이상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G80은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회사 차니까 더 그렇게 생각했고 자격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준 거니까 회사 차는 보통 옵션 빵빵에 넣어주나? 아 그럼 아 그래요? 당연하지. 어차피 리스거든 그래도 월 10만원 더 주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좋더라고 살짝 한번 구경해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허재환 위원님과 함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 좀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우리 허재환 위원님은 참 언제 봬도 기쁘고요. 허재환 위원님 저 내 몸에 착한 홍삼 거기다 놓은 이유를 아시죠? 이거 드십시오. 진짜 가져가도 되는가? 네 가져가도 되십시오. 위원님밖에 없어요. 위원님 드리려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 모든 게스트들 가운데 신정풀로 걸린 사람이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다 여쭤봤는데 유일하게 걸렸던 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